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 범죄 관련 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보다 120억 원 줄게 됐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문을 연 진주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피해자 상담은 5천 건이 넘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1억 7천만 원은 대부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운영자금 마련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여성 범죄 관련 피해 지원 예산 12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탓입니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예산은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치유 활동에 쓰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으로 경남이 내년 지원받을 관련 국비는 78억 원 규모. 올해보다 1억 원 넘게 줄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남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예산도 올해 9,300만 원에서 내년 6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게 됩니다. 경남 15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최근 3년 이뤄진 상담은 한 해 평균 2만 6천여 건, 올해 상반기까지 1만 6천 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게 돼 피해자 지원 공백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는 상담소 시설 개선 비용 등 일부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며 줄어든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사업 지원 우려가 제기되는 진주의료원 운영 체계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는 국내 최초인 이나노소재 화학습식공정 플랫폼이 들어섭니다. 이번 주 경남 황제락 기자입니다. 나눔으로 함께 따뜻한 경남을 만들자. 오늘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착한 기업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매달 1% 안팎 급여를 기부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사회 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모레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의료 운영 체계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용역에는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운영 방식과 진료 계획 등이 담겨 앞으로 병원 운영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한편 최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선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땅 매입비 100억 원 예산 편성이 부결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박안수 경남지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선 2나노 소재 화학 습식 공정 플랫폼 중공식이 열립니다.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화학 실험실과 대형 장비실, 항온 항습실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인 이 시설은 2차 전지와 나노 전기 소재 분야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되며, 기업체 기술 상용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디락입니다. 추위로 난방기 사용이 늘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 주택.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이 집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 A씨와 A씨 외할머니가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A씨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연락이 끊어졌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어 3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이나 외상,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신 검안 등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 사망자 16명 등 인명피해는 44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는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기통이 헐렁헐렁 빠져 있다든가 배기통 주변에 뭔가 차단을 해놓는다든가 비닐을 쳐놓는다든가 이래서 환기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지.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진동 소음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스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오늘은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인데요. 현재 기온 함양이 영하 6도, 창령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체온 조절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 금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양권에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창명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2도, 김해가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합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사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수요일 저녁에는 서부 내륙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으로 중단됐던 경남 지역 가축시장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1일 이후 열흘 이상 소 럼피스킨병 신규 발생이 없어 오전으로 제한해 가축시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일까지는 경남 도내에서만 소 이동이 가능하고, 가축시장 소독은 계속됩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4천 가구 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4,188 가구로 한 달 전보다 180여 가구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960여 가구, 거제 910여 가구, 4,650여 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8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40가구 늘었습니다. 내년 경남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올해보다 10%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2만 4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3천여 명, 11%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학 대상 아동은 지난해 3만 3백여 명에서 올해 2만 7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내년 3월 시행돼 경남 18개 전시군에서도 농촌 토지를 전면 재편하게 됩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에 동시 대응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단순하게 분류돼 있는 농촌 토지를 시장 군수가 재구조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구조화에는 마을 보호,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등 7개 분야의 특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남의 청년 1만 2천 명이 타지역으로 순유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분기 기준 청년 인구 순유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천여 명보다 2천7백여 명이 적은 수치로 유출은 여전했지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순유출 청년은 20에서 24세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의 해양 쓰레기가 62%만 수거되고 있으며 바닷속 쓰레기는 심각 수준으로 지적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김태규도 의원이 정부 조사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해양 쓰레기는 연장 1만 6천 톤이 발생해 1만 톤이 수거되고 있고 바닷속에는 쓰레기가 2만 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어장 재생 사업으로 해저 쓰레기를 연간 천 톤씩 수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천군이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 친화 도시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합천군이 추진한 돌봄과 안전, 가족 친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여성 친화 도시는 창원시와 진주, 사천, 김해시 등 모두 8곳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